정말 큰 게임입니다. 무엇보다 팀워크가 맞아야 하고요. 아, 잠깐만. 이 건물 안은 왜 이렇게 능력자가 많아? 장은석 교성의 페이플 컴퍼니. USB 꺼졌어요. 이거 하나면 장은석 개털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런 걸로 뒤집어 써줘야 정말 형을 위한 거야. 자리 한 번 만듭시다, 빈센조롱. 빨리 죽여버려요. 빨리! 정말 잊지 못할 황홀한 밤이에요. 다시 한 번 만듭시다.